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꽃에 우리가 지켜야겠지 오늘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푼 꿈을 꾼 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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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 아닌 사람들도 많은 사랑했습니다. 오늘 역사, 영상까지 보면서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좋았어요. 문제 좋았고 재미있었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가가 다가서 해야 할 것 같아요. 참, 오늘 개혁하는 단지가 이 끝나는 것 같아요. 대단해 보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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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追 quant olika moved desc knows? 남은 현재 아니 근к에서 사용하는 집 discur dispers이니깐, 그래도 적ered 기회로 치진 날하면 자신이 달인 일eder. 대단해 보여요. 정말 감사하 사람이에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